사과하고 싶대서. 안녕. 에이. 전혀 사과하는 사람 느낌이 아닌데. 미안. 어깨 됐어.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. 범석인에서 다 덮었어. 우리 이름도 싹 다지고. 김길수는 구석. 야, 어범네 아빠. 무슨 회장님 같은 건가? 아니, 나 이거 병원비도 범석인의 비선과 뭔가 와가지고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. 됐다 그러기는 했는데 그냥 받을 걸 그랬나? 국회의원이래. 오진원. 와. 이번은 며칠이나요? 나 이거 살짝 금강거라. 내일 바로 퇴원. 그럼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? 뭐 그러시든가. 야, 너 근데 아까 졸나 멋있더라? 내가 좀 쩔지. 어, 존나 소름 돋은. 야, 이 개새끼야. 적당히 해. 적당히 해. 너네 다 적당히 해. 미친놈 왜 적당히 해. 나한테 반했냐? 적당히 해라. 근데 이걸 어쩌지? 난 시은이 건데. 둘이 사귀어? 그럴 리가 없잖아. 그럴 리가 없긴. 우리는 서로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사이야. 그건 단지 어플의 육신 기능일 뿐인데. 둘이 개 잘 어울리네. 야, 그냥 사귀어. 적당히 해. 너네네. 제대로 된다. 정말 맛있게 해. 너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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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